의정부 의정부 놀러왔다가 의정부 소풍가게 구경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재밌는 소풍이 많이 있네. 백설공주 백설공주와 일곱난장 앨비스 프레슬리 꿀꿀이 돼지도 있고 이 가게는 빈티지 소품이 아주 예쁜게 많습니다. 가게 안에도 꽉 차네. 피노키오 아 안에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 가셨네 아 의정부에 촬영할 것을 봐 놓은게 있는데 와 와보니까 벌써 철거를 하고 없어졌네요. 아 아쉽습니다. 그래서 의정부 시내에 좀 들어와 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의정부 제1시장이구나. 이거 앞에가 시장 쪽을 구경을 시장 쪽으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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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시장이 엄청 크구나 엄청 크네 시장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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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입상가 수입코너 이야 당하겠다 저쪽에 수산물 제일 시장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 파티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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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례합니다 네 예 네 네 잠시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로 자 여기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줄을 섰네 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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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정부는 올 때마다 아주 활기차고 참 구경할 만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데오 고리를 걸으면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의정부 구경 참 잘했습니다